공황장애 P50X2 멤버 CO, 안성일씨, 살려주세요, 백진실, 재계약으로 CO 엄마 위협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P50P50 멤버들을 향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SBS 역시 시청률 200% 하락, 100억원 손실 등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는 P50P50와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의 잘못된 행보입니다. 특히 방송 논란 이후 P50P50 멤버 중 일부가 전 소속사 어트랙트로 이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에 따르면 멤버 CO가 전홍준 대표와 되면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CO씨는 하루빨리 어트랙트로 복귀해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CO가 안성일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어트랙트 복귀가 어렵게 됐습니다. CO씨는 P50P50 4명 모두 안성일과 전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CO의 어머니 역시 딸의 예전 회사 복귀를 지지하지만 백진실은 재계약을 내세우며 CO의 어머니를 위협합니다. 현재 P50P50 사이는 모두 안성일의 함정에 빠져 어트랙트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홍준 의원은 이러한 소식에 대해 침묵을 지켰으며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해당 정보 확인을 위해 어트랙트에 연락 중입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와 애가 신림동, 너클,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같은 방송사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걸그룹 P50P50 관련으로 인해 신뢰도가 제로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었기에 시청자들이 궁금한 이야기와 애가 거는 기대는 상대적으로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윤종에 대한 취재 과정에서 그의 가족 거주지로 향해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또 방송까지 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와 애는 제작진이 최윤종 부모의 거주지를 예고 없이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하다 운전박대를 당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분노한 최윤종의 아버지는 제작진을 강하게 밀면서 대화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